아버지께서 베풀어주신 아름다운 기쁨의 연예 우리에게 베풀신 연예 우리에게 그 눈물의 연예 아버지께서 베풀신 연예 아름다운 기쁨의 연예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에게 베풀신 연예 우리에게 베풀신 연예 우리에게 그 눈물의 연예 아버지께서 베풀신 연예 아름다운 기쁨의 연예 영광을 돌리네 영광을 돌리네 아버지께서 베풀어주신 아름다운 기쁨의 연예 우리에게 베풀신 연예 우리에게 베풀신 연예 진짜의 그 눈물의 연예 아버지께서 베풀신 연예 아름다운 기쁨의 연예 아름다운 기쁨의 연예 영광을 돌리네 영광을 돌리네 영광을 돌리네 아버지의 그 사랑 아름다운 기쁨의 연예 아름다운 기쁨의 연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 찬양해 아름다운 할렐루야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주께 목과 기뻐서 우리 둘이 닿자 목과 즐거워 할렐루야 목과 기뻐서 우리 둘이 닿자 목과 즐거워 할렐루야 천국 천상 하나 하늘 안다운 우리의 천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 찬양해 아름다운 제이루살렘 주시아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려도 안전 제이루살렘 주시옵소서 목과 기뻐서 얼굴이 닿자 목과 즐거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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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천상 하나 하늘 즐거워 할렐루야 저희는 천사와 내 바른 아름다운 우리의 천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천하을 거두시는 우리의 천하을 거두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네 나의 예수님 생명의 꼴로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주신 내 목자님께 감사드리게 감사드리게 모두가 찬양으로 감사드리네 감사드리네 모두가 찬양으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의 연애를 생각하시며 함께 행복하게 찬양 드립니다 다함께 아버지께 감사드리네 감사 찬양 드리네 감사 찬양 드리네 다함께 모두 즐거운 게 다함께 아버지께 함께 아버지께 영광을 항상 찬양 드리네 함께 모두 즐겁게 아 찬양하네 아 찬양하네 아버지 사랑 주님의 사랑 복자의 사랑 감사해 함께 행복하게 춤추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여배의 기쁨을 예루살렘 이곳에서 마음껏 춤추며 찬양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행복하게 춤추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연애의 기쁨을 연애의 기쁨을 예루살렘 이곳에서 마음껏 춤추며 찬양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 모두 함께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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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energized 하나씩 무í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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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나같이 이왕 섭때별 단연을 짜라 사일지를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아버지가 아름다운 자의 모두가 펴주기를 원하옵나하니 아버지 기뻐하시면 따라옵나하니 아버지 기뻐하시면 따라옵나하니 아버지 기뻐하시면 때문에 없는 자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옵나이다. 내는 내게 부르지 나그럼 내가 내가 옵나하겠다는 말씀에 싸우니 아버지 오늘도 풀어주는 것을 응답하시고 돈 전하간다는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면 따라옵나하시기 위한 자의 모두가 펴주기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나는 너고 칠만이 기도하며 나는 너고 목천만이 기도하며 나는 너고 오고 아버지만 기도하며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돈 전하간다. 성과 사랑의 아름다운 마음 가득 채워주게 부족 때문에 억도로 도와주시고 진리 아름다운 속에 그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돈 전하일지 못하겠다는 용서하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이노이いたします 아멘 대기である悪魔사탄을 知りづけるために 祈ります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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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자란 자기들을 모두가 되어서 아름다운 기다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운영나이다 나이 나아는 것은 내가 아니고 아버지는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감독이 되고 능력을 이어서 온 자란 믿음을 아름답게 행보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며 우리의 끝나라마요 더욱 축축해 찬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운영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복 주시고 기쁘신 목적이 쓰기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나 평범한 신명이 있다는 날짜라도 사랑은 목적가들에게 아름답고 귀한 영문들이 되어져 나아갑니다 더욱 아름다운 영문들이 되고 나옵니다 변화되기로 원합니다 말감도 편화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과 사랑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로 원합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아버지가 우리를 아름다운 아버지의 제 신부로서 아버지가 오늘은 참자한의가 되게 하기를 주셔서 그처럼 천국의 선망을 해주시고 날마다 또한 날마다 은혜의 감동으로 이룬다 하시여 싸우니 어째 감사하지 않으리까 아버지가 주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 마음이 넘친 아이다 충만한 아이다 행복한 아이다 온전히 역사하신 바다에 도와쓰이고 더욱더 나를 발견하여 나를 남은 데 신자가 밑에 아버지를 모두 못 돌리며 표에서 물러 이기며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표정으로 부족되며 없는 은혜의 감동으로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고원의 툴을 쓰게 하시고 성료의 흐름을 받게 하슴 바다에 도와쓰이고 허리의 지리로 띠를 띠게 하슴 바다에 도와쓰이고 고원의 가툴 일부러 흙걸을 붙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의한 신을 싣고 담대하게 담대하게 아버지의 성료를 보험해 아름다운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쓰고 아버지의 평화와 감사 속에 달려가며 아름다운 기록에 하슴 바 되기도 하시옵소기를 원하며 평소하는 은혜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열매매에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하 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감사합니다 내게 죽는 은혜의 사랑으로 여하같이 아버지의 십자가의 보일로 아름다운 기록에 달려갑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목적에 공간을 해서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행복한 즐거운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강구라고 축복받았다 영광들으며 천굴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얼마나 좋은 아름다움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내가 갈 곳이 어딘가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평소하는 은혜로 또 내리고 내리셔서 감동과 충만함으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쁜과 감사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지수의 기도를 원하여 천굴을 향하여 천굴은 지나 찬양을 원하여 만민산비 15방 15방です 복학 2 신축을 지나 찬양을 세우세요 신축을 신나세요 들어와 보니 들어와 보니 지나는 내 눈앞에 신한 이들 내 눈앞에 스쳐 지나가며 신축을 신나게 하여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쓰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의 세상을 가기 위해서 애쓰었는지요 동화하여 사랑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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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눈물로 이끌시 그대로 눈물로 이끌시 사랑하는 나의 봄사 사랑하는 나의 봄사 사랑으로 애통함으로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신 우리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의 영광의 사랑을 들읍시다 그날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만날 그 시간 제주문 앞에서 목적을 살리기 바랍니다 지켜요 감사해 감사합니다 어렸을 모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감사 뿐입니다 예주님 아름다운 소송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를 깨끗한 자가 되다 없어서 이끄신 내 복자님 내가 가는 길을 말아듣다 그리고 복도 이기는 것을 생각합니다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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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문 지났 진주문 지났 진주문 지났 내가 무엇을 아버지한테 드릴까요 들어와 봐라 오늘요 내 마음을 내 정상에 다 들을게 해서 아버지한테 나와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구절할게요 아버지 답답할 뿐이 나이다 너무하는 마음과 자전을 마음 빼게 하시고 그것밖에 안 된다는 자전을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사랑받지 못한 줄 안다 생각하는 것도 다 되게 하소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 목자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 집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 집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성격들을 깨뜨린 자가 되게 하소서 내 목숨을 흘러오는 눈물로 이끄신 내 목숨을 흘러오는 듯이 사랑하는 나의 부상 사랑하는 나의 부상 사랑으로의 동암으로 사랑으로의 동암으로 아버지 아버지가 저희 세대처럼 누굴을 다 주셨습니다 남은 아버지 터지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맘에 부정된 상을 깨내게 하소서 내 맘에 부정된 상을 통하여 윗신의 상관을 통하여 거짓는 단계를 들어가지 못하며 주척하여 있는 내 모습 누구 아버지 세대처럼 드리지 못하게 파괴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더 품질 못한 마음이 더 사랑하지 못한 마음이 그려운 마음이 치워두소서 내 맘에 부정된 상을 통하여 내 맘에 두세옵소서 그 찬란한 빛 내 맘에 그려운 상을 통하여 모든 것을 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하소서 어떤 연령이 온다 누가 연령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사랑을 받는 것에 온다니 그들 온 자가 되고 온 자람 자이고 사랑 온 자가 되게 없어서 나기까지 이끄신 내 복장에 이끄신 내 복장에 세월이 지나고 지나 세월이 지나고 지나 만 민산비 2학5주 영방 2학5주 영방 이 그 도시의 때 그런 법이 되어있지요 아니면 아버지를 항상 두렵고 무슨 아버지시나이까 아버지는 내게 어떤 아버지시나이까 아버지는 또 죽고 또 죽는 사랑 자체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 사랑을 내 안에 표차에 대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님이요 아버지 그 많은 시간 속에 나는 호주가 나가리流れたその涙 幾年経てはまた経てその犠牲のたっとよりとなった。 幾年経てはまた経て帰られた多くのことに我らが父の愛を明かしします。 訓ってんですよ。 愛さすぎての 87歳よりおかれはそう接それによって… 중교시하고 가위라 피치는 가위라 이 고란에는 성기화되 새벽을 닦도리니 새벽을 닦도리니 우리에게 주어지니 결코 헛되지 않아요 흐르고 흐르는 눈물 세월이 지나고 또 흐르는 눈물 감사합니다 이 복문을 알게 된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린 나이다 호나옵제 내게 능력 주셔야 되겠사옵나이다 그래서 많은 영분들을 도모하는 성을 이 문자를 사랑하니 아름다운 믿어야 되겠사옵니 천하자가 이만한 두껍게 아름다운 길을 드리는 내 모습되게 오소서서 사랑 지금으로 아버지 목적의 사랑의 증가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내 모습되게 오소서 그 모든 시간, 시간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오소서 영광 드리게 오소서 charim 내 모습될수 있는 내 모습되게 오소서 영광 드리게 오소서 내 모습되게 오소서 그리 두 번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오소서 내 모습되게 오소서 그리 두 번이 그로봄이 그리 두 번이 천하자가 되겠사옵나이다 그리 두 번이 나는 유지의 사랑은 형절되고 대신을 다고 아픕니다 한 달 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없나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맘을 다해 달아난 자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한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모특불이 나뉘에 들을 통하여서 더 큰 사랑과 응정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맘을 세운 자가 되게 도와주소 이라고 나의 기도를 사이다 세월이 지나도 지나 영원의 많은 영혼이 그리다 아버지의 사랑이 질버려 세월이 지나도 지나 아버지가 지금 목적이시는 맘을 얼마를 받습니까 아버지의 내 맘에 아버지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넘친되다 보게 하시고 얼음성 열매가 늦게 흠식으로 나의 기도를 용나이다 그 사랑에 어떤가를 펼쳐보게 도와주소서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으로 ず Always 내가 사랑으로 내 맘을 세운 자가 되게 도xi estim 사랑은 다 고진 마음이 사랑하는 모든 것이 사랑은 다 고진 마음을 사랑은 다 고진 마음이 복수처럼 복수처럼 잊어버렸던 것 ikle는 신고로 유지로 인사한 복수처럼 복수처럼 私たちも持てます 牧者が見せてくださったその愛 父の心 愛はすべてを解決する道 愛はすべてを我慢する道 愛はすべてを可能にする道 その愛 私たちが実践していこう 愛はすべてを解決する道 愛はすべてを我慢する道 愛はすべてを我慢する道 その愛 私たちが実践していこう 愛はすべてを我慢する道 愛はすべてを我慢する道 愛はすべてを愛する道 愛はすべてを愛することもある 愛は幸せを求める道 愛はすべてを愛する道 愛を愛する道 愛はすべてを求めてくださったのです 사랑은 모두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답이고 사랑은 모두가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되었나 하니 아버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풍성한 사랑을 더운 자라는 사랑을 마음껏 우리에게 이루어 영광을 드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하며 감독이 되는 능력이 되어서 영광을 되어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원하여 감사합니다 겨우치는 것마다 겨우 깨달은 것마다 변화상만의 위기와 승받게 되었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하며 달려가는 모든 것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철형젠을 맺게 하신 바다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하며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인도하신 아버지 영원한 것을 날 달려가는 나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따라 오늘 안 따라 아름다함 따라 영광이 되어서 원해가 되며 그리다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하며 그리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그의 아버지의 감당이 되고 능력이 되며 영광이 되어지기 원하여 기도를 하며 하시기 바람면서 말이냐 믿는 자의 금지마다 그의 말씀에 싸우니 아버지여 영원한 겨우 그 사랑을 향하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하며 우리의 은혜 가운데 넘치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되는 제 모두가 되어 영광이 그날 내며 연락을 달려가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하며 감사합니다 어르신에 감사하며 축하하심에 감사하며 영원한 겨우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리리나이다 주여 할머니로 오시고 축하하며 영원한 어르신여서 은혜 감독이 되고 능력이 되며 온 자름이 되어서 더욱더 가버려 온 자란 자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뻐하여 감사하므로 달려가 또 달려가는 자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하며 사랑하는 모든 걸 처음 뵙며 반응하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말씀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사랑에 내 안에 가득 채워주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세상에 볼 수 없을 수 없는 그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며 더욱 깊지게 달려가므로 기쁘고 감사하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하며 감사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원합니다 아버지의 더욱 깊은 손 속에서 내가 내가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그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자란 사랑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축하하심가 되기도 주읍시고 최혜회를 감염 믿고 아름답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하며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기한 발걸음마다 아름다운 승리의 계가를 이루며 여본들아 그 사랑을 믿고 나가며 아베들을 기쁘게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하며 여본들아 그 사랑을 믿고 아버지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하며 우리 가운데 구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상에 함께 하신 아버지 도원적게 사슴 받으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함을 깨쳐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하며 아버지가 진영을 사랑과 원증에 충만함으로 거룩하고 원절함으로 빛 가운데 가는 가운데 성냥의 능력에 충만하여서 아름답게 달려간 내 모습 되기 하십니다 대기도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하며 성냥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가시고 성냥을 구하여 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하며 마음껏 정체에 아버지 감동이 되는 아버지 소리가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 가사 고개 내 마음을 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하며 아버지 감동이 되고 영혼들의 기쁨과 충만함에 행복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하며 나이다 힘껏 아버지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그러나 성냥의 감동을 잃지 않고는 아버지가 더 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다 할 수가 없으니 성냥의 감동에 충만함이 믿고 온절함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감동으로 영광들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하며 나이다 나의 조신 나보다 감사를 드린 나이다 빛 가운데 은혜가에 달려가며 그 사랑에 입력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진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담대한 자가 되고 잘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는 내 성격 소심한 성격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답게 누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목자가 되니 감사를 드린 나이다 사랑은 목자가 아니면 내가 깨질 수가 없었나이다 너희가 들이 너무나 강하여서 너희가 올 때 하는 것이 넘어가여서 그러나 지금은 참고 있나이다 참고하세요 아버지 너무나 잘했다 한 날짜라도 그러나 그것이 천재관 선생님의 운이함 속옷을 배워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 운이함이 어떠한가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탄용이 어떠했으며 우리 목자님의 운이함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낳겠으며 그 운이한 자가 되기도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요 축복하는 가운데 인도하여 시어서 영광들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얻나이다 그것은 목자님 감사를 드렸나이다 그것은 아버지 감사를 드렸나이다 그것은 목자님을 통하여 참고를 아버지는 알았기에 여하같이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달려가며 어느까지 달려갑니다 그날 너무나 내가 부족하기에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잘 때마다 아버지는 나를 훌르지지 않으셨고 가장 아름다운 가슴을 내긴다 하셨었나이다 어느 가운데 축복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가운데 영광 돌리는 나의 모습 내게 하슴 가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더 뚝뚝 제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체중을 보면 낭만할 수 밖에 없지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너무나 크게 그 사랑을 인도받고 달려가 또 나가는 내 모습도 내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원하여 기도를 얻나이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대함을 펼쳐옵니다 작은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실망하고 좌절한 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때로는 너희가 강하여서 이것이 답답할 때도 너무 많이 있나이다 그리고 또 돌아오며 사랑이 부족했구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끼우쳤던 모든 것과 지금 아버지의 모든 분야분야가 이 세상의 모든 부자가 급속도로 달린 걸 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내가 있는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그래서 아버지의 아느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이 목적이 사랑을 모신가를 더 깨우쳐서 아버지 그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모든 걸 참는 것이고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고 사랑은 모든 걸 용서한 거라고 말씀해 싸우니 그 사랑을 믿고 도움차가 달려가며 은혜의 감동이 되어서 온 자랑이 되어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의 감사를 드린 나이다 빛 가운데 은혜의 그한테 운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내 사랑을 믿고 제가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 진심히 감사를 드린 나이다 아버지는요 평계하는 내 마음 용서하여 지쳐버린 내 마음 용서하여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나이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가 보이든 안 보이든 아버지는 계시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고백하든 안 하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인 나이다 내 스스로가 충만했다 충만하지 못했다 내 스스로를 흔들었다 안다 벗어버리고 내게 주는 사랑 감사하며 더 충성된 아름다운 자가 되기도 하시고 온 자른 옷을 달려 달려 오달려 할 수 있는 그 같은 아름다움이 될 수 있도록 되기도 하시고 깨끗하고 중간한 신념으로 온 자란 신념이 대여 영감되는 아름답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힘주시고 능력주니 감사를 드린 나이다 천국을 침대할 수 있는 믿음주니 감사를 드린 나이다 아버지 천국은 침대를 당한다고 말씀햇나이다 그대 없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사랑에 천단을 당하는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간 자가 되기 와서 온 자른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라고 다려앉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더욱 깊은 차원의 한 차원을 가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을 해야 되고 더욱 달려가야 되지 않겠나 이까 아버지 한 단계 잘라올라 셀 때는 또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는 또 아버지가 힘을 잃은 아이다 더 큰 힘와 사랑으로 목표나게 달려갈 때 아버지의 영혼여격을 통하여 더욱 나를 깊은 곳으로 깨우치으며 더 사랑과 아름다움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맡겨린 모든 삶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내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를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하늘만 흘러서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버지는 감사를 드리나이다. 너에게 진한 사랑을 얼마나 감사하며 너에게 진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더욱 감사를 최선을 지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에 아버지의 처벌은 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감사에 달려가는 그런 자가 되기도 하여 주시옵소기를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천국을 침략하되 더 큰 사랑과 은혜에 한 번 받은 은혜를 내 맘에 간 자가 또 간 자가요. 더 침나고 침난자가 되기도 하시고 목자가 말씀하는 대로 풍경을 빼낸 자가 되기도 하여 주옵시고 교만한 것을 빼낸 자가 되기도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는 거 아니라 이만큼 이만큼은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단계는 끝이 없나이다. 아버지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다 보고 외치고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잘 어렵게 달려가는 내 모습 되게 하시고 감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온전히 되어서 영광의 그날 행위에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 시간은 맘에 내 형님들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맘에 내 형님들이 찬양하신 나무들을 부릅니다. 아버지 고사를 큰 부부시옵소기를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위헌성 특발 단일 절을 내릴 정성을 다해 아버지의 강구하기도 합니다. 응답할 수 없으기를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만나주고 참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버지의 참고는 침대가 될 것인 나이다. 더 좋은 정보를 침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목표랑을 선정하여 달려가며 흔히 없이 침대를 당한다고 말씀했나이다. 누굴 누굴의 세를 향수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서로가 다운다기를 하고 또 다운다기 끝이 없는 아버지님 우리가 계단을 했을 때 너무 힘들어서 한 기단을 넘고 또 한 기단을 넘을 때 주저앉을 수는 없나이다. 아버지의 높은 계단이 있게 뚫고 가는 거 아니겠나이까. 현재 시간 능력을 지어서 이부특별 단일을 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용의 한 단계를 통과하며 더욱 깊은 단계를 해봐요 달려간 자가 되기도 하 주없이 일어나와 기도하려옵나 아버지님 날 몇 안을 충돌한 사도바를 고백이오 못한 법이고 온정임의 간정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한다고 들으며 격후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한 벽에 달려가는 내 모습도 얘기하시고 신랑의 손을 상하고 달려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없이 일어나와 기도를 염라이다. 주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귀신 은하와 사랑으로 달려가 또 달려갑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의 나이다. 모든 것이 사랑의 나이다. 모든 것이 축복의 나이다. 더욱더는 사랑으로 힘차게 되게 달려가기야 신발되기도 하 주없이이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자가 되기도 하 주없이 기름을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이여 사랑은 목자의 마음이여 사랑은 제 마음이라며 사랑은 모든 걸 해낼 수 있다고 말씀했나이다. 순간순활로 원하는 어떤 밤짝이랄지라도 순간순활로 원하는 어떤 환경이랄지라도 견제한 사랑이 있단다. 모든 걸 성략할 수 있사오니 사랑전을 높이도 함으로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내 모습이 되게 하시고 신뢰가스로 상하고 달려가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기도하시고 깨끗하고 정강한 심령으로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없이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의 은혜 영역에 충만하게 억사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주저신 결합하면 온전한 자가 되어 영광들은 매일 수 있도록 도와주없이 기도를 염라이다. 사망할 때마다 아버지 권하셨나이다. 아버지를 살 때마다 응답하셨나이다. 뜨거운 자가 뜨거운 자가 되기를 원하며 첫사랑을 아버지의 착각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독적인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첫사랑의 온전함으로 더욱은 은혜껏 내 나아간 자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시고 영혼을 살려주신 아버지의 뜨거움 속에 얼마나 뜨겁게 영혼을 살렸는지요. 내 아버지 내 마음에 영원사랑에 성하게 하시고 아버지껏 내 삶을 갚아야 할 때 흔해한 사랑이 충만충만하게 역사에 주없이 기도를 염라이다. 주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넓고 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버지는 나는 부족하여서 아버지의 나를 부족합니다. 금액합니다. 그런 마음 자체를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그기도 받으시오 기도를 염라이다. 나를 부족하기에 목적만이 필요한 것이고 나를 부족하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하소서 목적임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지름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사랑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아버지님은 때로는 내가 외롭고 힘들 때가 있나이다. 외롭고 힘들 때가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할 때 아버지의 손을 혼자 기도를 받을 때 사랑을 느낄 때 얼마나 행복했나이까 이 사랑은 항상 아버지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나이다. 이 사랑을 느끼고 더 천굴을 향하여 더 뜨겁게 제가 달려가며 아름답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머니랑 그 사랑을 믿고 뜨겁게 나갈 수 있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것이 없어 지름이 아니여 막을 못 쓸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름이 아니라 아버지 형자의 탈리밤이 있나이다.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길 원합니다. 진리 말씀으로 온전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천생아 신목자의 본능만이 필요합니다. 내 문화 속에 99의 공의로가 절실할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첫사랑이 충만함과 은하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 달려가는 나의 모습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극복이 되는 그런 삶으로 이 세상에 무너피게 손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이 내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목자님의 공간 안에서 목자님의 공간 안에서 내가 승리하면 아름다운 내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깨끗하게 정관한 신경으로 온전한 신경이 될 수 있도록 도하지 없으기를 원하여 기다려옵나이다. 내 능력을 누려하지마 내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내 능력을 누려하지마 너무나 내가 아버지의 도움이 없을 때가 있고 영원 약할 때가 있을 때가 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날마다 목자를 의자여 달라고 또 달려갑나니 큰 사랑이 온전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일명맥게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하지 없으기를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이다. 주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같은 기도의 능력 지시고 온전한 검정자가 되어서 뜨겁게 달려가며 내 영혼이 아버지의 더 충만함으로 이제 아버지는요 목자의 사랑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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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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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사랑, 정결의 목을 빌어 외치네 너가 지키네, 부어 죽겠네 아버지의 말씀과 권능으로 끝이 없더나, 끝이 없더나 아버지의 사랑을 얻게 두신 그 원 성결의 목을, 아버지의 성대의 목을 끝이 없는 내 찬정의 목을 성결의 목을. 아버지의 목을 빌어 Ontario 아멘 주여 모여 주신다면 사랑하는 목자님의 이름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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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님의 이름으로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목자님을 통해 성경을 보고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악성독성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근본의 마음까지로 다기 마음을 빼내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 되었는가 본성의 마음을 알겠으니 감사를 드린 나이다 66금 말씀을 피로받아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죄의 심판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천국에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용력을 천벌 다 받으시는 길을 제시하고 생명을 다하여 아버지님의 사랑으로 베풀으시므로 아버지 그 사랑에 보내되셨나이다 66금의 말씀을 아버지를 향하여 심부름을 날며 온전한 열매로 아버지의 사랑을 날며 들어오는 아탄에 보이셨나이다 목자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변하다고 또 변하되며 깨끗하고 정관한 심령이 되어서 아버지를 풀리면 처진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나이다 감사의 향과 찬성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적심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서로 있고 수많은 아버지 목격자가 있고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혹되고 묵된 것을 알게 하시고 혹된 길을 가게 하시며 그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열매 맺게 하시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겠나이다 사랑 목적에 가는 길을 가겠나이다 사랑 목적에 따라서 아름다운 새해의 일삼을 향하여 달려가겠나이다 온전히 없않은 바 되기도 하시고 깨끗하고 정관한 심령으로 아버지의 배틀을 지게 부족되며 마음의 모든 사역 속에 무신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두고 오시고 이제는 목적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도 하 주옵시길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와 온전히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버지의 최신 영혼을 비틀고 기도하고 계시나이다 모든 영혼들의 군의 일이 기도하며 하느님의 사랑으로도 풍성한 사람으로 뜨겁게 은찍에 달가하기를 원하여 아버지의 생명을 다하여 아버지의 영혼들을 살리며 아버지의 모든 교하며 영혼들을 아무데로 세례사 민도하여 어떻게 하면 저희분들의 경청운동을 심어줄까 아버지는요 혼자 아키지 않으시고 영혼들을 아무데로 내가 같이 손길림도하고 목적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는요 이제는 아버지 낙원에서 1천층원 1천층에서 2천층원 1천층에 3천층으로 세례사를 먹대하여 성령을 증가하기 지은 사기를 아버지는 침대한 저희들이 되었나이다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었나이다 감사를 드레나이다 은혜 주니 감사하며 축하하시니 감사를 드레나이다 도운좋기 역사 승가 되기도 하시고 아름다운 성들의 아름다움으로 저 충만함으로 달려가는 자의 남민의 영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 기념하나 기도를 영혼나이다 거시여 관없는 사람으로 축하의 아름다움으로 앤드하시니 감사를 드레나이다 은혜 국제한 마음 아버지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사랑을 주시며 사랑으로 행하여와서 진정한 사랑을 무싱하로 교차 깨닫게 하시고 소망 없는 영혼들의 소망을 주시고 사랑 없는 영혼들의 사랑을 주시며 아버지는 영혜에서 일할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더 영혜에서 일할 수 있는 길들 열심히 아버지의 그 방법론과 행할 수 있는 길과 또한 행하면 축복의 길으로 아름답게 나신 목자님이신 나이다 한 영혼들을 잃지 않게 오며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며 모두를 세루삼아 인도하는 목자님이신 나이다 아버지는 아버지 인도하기 전에도 그리시 않고 그리하셨고 이제는 아버지는 생명의 헬자가 되셔서 더 생명을 다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살았다 우리 목자의 마음은 아버지 영혼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안된다 생명을 다하는 길을 아버지는 use라 믿음으로 아름답게 달려가며 영혼들을 사랑하여 아버지는 생명을 다해 달려가는 목자님의 기한 사육으로 그 길을 가고 계신 나이다 아버지는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아버지는요 헌신의 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해주셨나이다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은 아버지는 우리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를 아름다운 세례상으로 인도하며 축복으로 아버지라 하며 인자를 목자의 말씀이었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념으로 팔려가는가 나 없이 한 번 생각하며 계속 깨달은 것마다 능력과는 아버지가 느껴졌음과 되기도 하셨음으로 하나의 기도를 했나이다 우리 목자님 마음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되어주시지 않다 말씀이었나이다 바오는 그분들을 해외며 복음을 전했지만 그와 받은 고난도 부는 만큼 아버지는 그라프다고 말씀했나이다 아버지는요 성의 어느 누수 드라라는 성에서 바오른 예수 그들을 이름으로 안중력을 위켜 세웠은 일이 있었고 이를 보는 사람들은 바오를 친활력이며 경계와 채소가 예측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또 아버지는요 이들을 아버지 마가 또 할아버지 예수 그들을 인하여 아버지는 복음을 열심히 전패했지만 그런데 이 큰 사건 후에 바오른 당하는 측면에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돈을 받은 바오를 즉시로 인하여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를 겪으면서도 노동이 없이 이 첫날 다시 성교제를 전환한 여전의 복음을 전환하여 아버지는 너 사도마을의 모습이었나이다 참으로 대단하고 아버지는요 우리가 배열고 끼우지않아야 아버지의 몸은 마음의 모습이었나이다 그래도 이러한 천하벌 같은 사양의 절대 어떤 상을 갖는가 물으셨나이다 참으로 지툰다 남목 심해된다 서럽다 속성하다 이런 전을 들지 않는다 아버지님 요 생각으로 말씀했습니다 돈을 맞았으니 상처의 날까지 아니라도 좀 쉬어야 하겠지 않는다 하거나 저희 이대인들을 계속 쫓아올텐데 한두간 복음을 잔지 말고 숨어서 잠만이 일살나지 않을까 통이 여러가지 이런저런 생각에 틀태하며 복음을 전파한 열정에 숨어지지 않을까 아버지의 생각으로 말씀했나이다 바를리안상을 가도 할 틈이 없었습니다 바울도 우려와 같은 같이의 매를 맞으며 아프고 승리 못한 평을 하고 느낄 수 있고 체육하고 도의와 배고픔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죄인 중에 개수했던 자촌을 가여 집작을 최신이 스님을 사랑하는 바울도 마음이 넘쳐 아버지의 넘쳐 그 사람으로 그냥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생명을 들이고 달려가며 아버지의 죽음을 음해한다는 날지라도 죽음을 흡수할 뿐 아니라 어떤 인생을 고난도 감수하며 자신의 모든 심화금을 지를 가끔 가족도 모듬을 주류를 지를 수 있었습니다 저를 위하면 내 생각은 들이겠나이다 아버지 내 가족도 내 가꾼 사람이에도 기력이거나 사실하는 욕심을 벌려 없습니다 자기 자촌을 내세우거나 자기의 의료 저를 추정할 도 없지요 나는 날마다 죽느라 하며 저들을 고백하는 하나님 나를 여하여 아버지 너 날마다 내 생각마다 범사에 철저히 주거하며 선지하는 마음을 들이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이러간 주님 아버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여 모든 삶이 승부의 현장에 아버지는요 삶을 설계하여 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여 어둠하게 사대니 퇴제가 하고 절의 위하여 아버지는요 영원을 위하여 아버지는요 행을 절의 명하며 영원을 위하여 영적 존재태 생명을 쌓여나가는 모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사랑하는 목자로 여같이 사셨습니다 아버지는요 청명을 드리며 여같이 달려가셨나이다 사망의 감독이 힘들다 어렵다 불편하지 않으셨나이다 이런 일을 현상 환경 적군이 남보다 불편하고 험하다고 서운하구나 대답받지 못해서 자진내상만한 우리 목자로 하지 않으셨나이다 우리 목자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맡기는 일을 하며 어렵다 힘들다 하지 않으며 아버지는 잠깐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여행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하였고 여행한 것이 이상으로 더 이루기 위해서 물류를 가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천신일 때도 집사님 때도 심지어 아버지는요 어떤 장이 있다는 것이라도 하느님의 뜻이라며 힘써 우리 목자는 순정했습니다 모든 걸 다 드리고 다 드리면서 아버지 내가 해생할 때 헌신다는 생각조차 안정하시고 우리 목자님 하셨습니다 그저 감사했고 사랑해 드려 그것만 해도 감사했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고맙고 감사함이 달려가 두 분의 목자님이 좋나이다 아버지의 사랑과 졸업 어떻게 동작을 받아 하기 위해서 열정을 하며 항상 항상 아버지는 그 열정이 가득하여 상면 다는 목자를 봤습니다 그런 목자를 보면서 가득하여 다른 날 어떻게 사람을 살아야 할까요 용사의 적수 기로 나 기도 없나 다 그래 지못 했나 용사의 적수 기로 나 기도 없나 억 죄가 지못 했나 핏바구니 우리 목자가 당하셨는데 하나님 힘들었고 어려워 했나 아버지는 나는 또 이만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적군수에게 원인 모든 걸 갖춰주면서 일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이것이 힘들다고 불편한 건망했던 때도 있었나 용사의 주황수 기로 나 기도 올렸나 이라 우리 목자면 삶을 보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내게 이 땅에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살려줄 수 있도록 기해 주신 감사를 드린 나이다 아버지는 생명대학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드리고 드린 목자님 같이 젖단 드리고 또 드리고 드려서 생명대학 달려갈 수 있네 무슨되게 도와주 없으니 원하여 기도 올렸나 이라 영혼을 너무나 기익은 목자가 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자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기에 아버지가 당연히 영혼들을 돌보게 되었고 그 영혼들을 구해 겪이며 아버지는 그 사람들의 창으로 그래서 중도하였고 신방하는 것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대할 때 사랑으로 되었습니다 소재 대할 때도 목자님은 우지하지 않았고 믿음이 크거나 작거나 신분이 높거나 어떤 만날처럼 창대에게 무리 전했습니다 범죄 아버지 아버지 다기 육을 구찬했고 창대 육을 아버지 먼저 구하며 어떻게 하든 아버지 영정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그를 만들어야 한다 하여 영혼들을 품고 아버지 달간 목자의 모습을 만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천두하고 신방하며 한사인처럼 사랑으로 영혼들을 더러워 품어주며 겉붙는 그릇으로 아버지 함께 보내주신 영혼을 한 영혼을 잊었던 목자님의 모습을 보며 신방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축복 가운데 이 마음의 역사가 이와 같이 천두하게 높은 낳게 이룰 수가 있었나이다 아버지는 더 영혼들을 키우기 역사에 하지없으기로 나 기도를 엽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삶으로 마음의 역사가 이렇게 많이 영혼들이 되었고 충만하게 달려가며 아버지 생대로 긴 영혼들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심었기에 아버지는 그 믿음이 언약한 영혼들이라며 아웃뿐 아니라 자칫군이 있는 일꾼이나 죄종매도 어머를 아버지 하나님의 협조해지며 아버지 그 영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돌아보며 대우 그렇지 않는 아버지 마음 아버지 덕후 누나 사랑을 아버지 갖는 마음을 합격하여 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삶들 아버지 상대를 키우기는 우리 우리 진미를 어떻게 하셨을지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표정으로 전환하므로 했을까 생각하면서 상대를 기억해 주실 수 있는 자유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자님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낫기억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환영한 영혼을 나보다는 천하보다 기억임으로 더욱더 아버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주셨나이다 아버지 목자님 마음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챙겨주고 알배받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해결을 나보다는 우리 목자님 영혼아 죽어 계시옵나니 우리도 그라같이 내 기도와 주역식으로 나아 기도를 염나이다 내 할 일을 묵묵히 이라는 마음이 해야한다고 말씀했나이다 우리 목자님 은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목자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하셨나이다 대시받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오직 앞에서 통과하며 세계를 이루는 삶을 이루어 나고 계셨나이다 내게 주인 삶의 삶은 너무나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길로 축복의 길로 영혼들에게 주는 길로 모든 것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판주자도 있고 아버지의 찬양을 돕는 사람도 있고 방송수도 있고 모든 분야 돕는 일꾼도 있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셨나이다 모든 걸 갖추어진 상태에서 일을 하게 하셨나이다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일꾼적인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대할 일을 더 감사함으로 마땅히 할 뿐 아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가지게 하소서 억자님 가는 길을 잘 따라가므로 온전한 저희들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영혼들이 분야부다 일꾼들이 억자의 아름다운 영혼들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청소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 풍소한 바꾸어 노당 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께서 받은 내가 너무나 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흔세를 먹지 않으시나이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오직 아버지 여왔던 마음이었나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누가 천천해 주지 아니하든 누가 인정해 주지 아니하든 내가 머리를 세우지 아니하든 특별한 대절을 받지 아니었나 일수라도 아버지는 감사함으로 돌려갔던 순간순간 아버지는 그런데 오늘 생과 아버지는 이며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그럴 때도 있었나이다 아버지 믿고 스를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나를 무의 간청 이나이다 목자의 거친 길을 나가 하며 아버지가 가는 길을 가며 체미 가는 길을 가겠나이다 열심히 품어 달려간 자가 되기도 하시고 마음에서 모든 일어 같은 아버지 싹을 다 뽑아 내며 온전 기억 역사 하신 다 그동안 목자의 권 길을 가며 내 관리를 아버지 열심히 품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 없으 기로 나 내가 너무 많이 나 이 기뻐 감당할 또 달려간 나 이 모습 되어 영광의 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하하여 주옵시길 원하며 감사 문의 기도 한 번 영광 들으며 아름답게 이루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며 은혜의 감동이 되어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며 기도를 운 나 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명 목자의 아름다운 일배로 온전 내로 도와주옵시길 원하며 사랑하는 목자를 통화 입혔던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희망 나타나보게 하시고 목자의 기쁨 대고 기쁨 열매 건조라는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며 기도를 운 나 한 말씀 한 말씀 소중히 기며 기여 역사 주옵시길 원하며 기도를 운 나 우리 목자님 말씀이 천세계 영웅들을 계속 기다리고 우리 목자님 말씀을 전 영웅마다 마음이 아버지 교체를 영웅을 하여 주옵시길 원하며 기도를 운 나 목자님 아버지 2018년 아버지 민원 단에서 주신 축복 설렘 만남 축복 성구정치 축복 우리에게 아버지 목자 공간을 타고 신분절을 통화하여서 아버지 모든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혀왔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기쁨 교체로 깨달음 되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결되기를 원합니다 대푸다 고정간한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하는 기뻐한 사람들이 되어서 명가의 그날 행하여 축춤을 찬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 하십시오 되기도 하시고 감사함으로 온전함으로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결을 아버지 아름다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시하시오 아버지 더 성결 아름다운 영혼으로 축복받는 영혼으로 온전한 영혼으로 목자님을 매고되게 하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사랑하는 목자님은 모든 영혼들의 풍박 기도를 원하며 세리스름 성의 아름다운 일증과 증사에 들이기롬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목자님을 따라 잘 달려가게 하시길 하시길 진주문 앞에 우리 목자님을 생각해보게 하시길 하시길 내가 너 역할 종모로 내 은혜가 목자님의 목자님의 아버지 은혜 감사 분인 나이다 진정한 감사 간염 지게 하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우리에게 자녀가 몇 년 지 하나 있는 부모 둘 있는 부모 셋 있는 부모 아버지를 부모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 아버지는 그 숫자도 내가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는데 존경하신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을 아버지 구원하시게 해서 덕성자 인생들을 허락하셨고 사랑 목자를 아버지 은혜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목자를 닮아 아름다운 자기들을 되게 하시고 그런 연약을 부절할 수 밖에 해줄 수 있는 자유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 쓰기를 원하며 천정한 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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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목자의 사랑을 느껴서 우리도 아무데랍니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 목자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이다. 성결의 발음 조금의 빈틀 대구 능력 되기를 원하며 날마다 기도와 경관한 모든 기도와 풍부가 응답의 일매로 축구의 일매로 온전히 맺히게 하십니다. 되기도 할 수 없으길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이다. 감사함으로 풍론을 들여가며 영광의 그날을 향하여 아따게 달려가는 마음의 영혼들 더 충만하게 아따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며 아모델을 기쁘게 기도하는 영혼들에 대어서 영광의 그날에 더욱더 아모델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이다. 기뻐 찬음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능력이 가득 차서 세상에 볼 수 없는 그 즐거움으로 세상에 눌을 수 없는 행복함으로 목적의 공간에선 걸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영혼들에 대해질 수 있도록 충고하여 주옵시길 원하며 더욱더 아모델의 온전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며 아모델의 뜨거운 마음으로 상망한 몸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이다. 옥자를 사랑하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옥자를 사랑하므로 아모델의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옥자를 아모델의 사랑하므로 아모델의 마음을 버리고 손색에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목적을 아모델의 신뢰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이다. 아버지여 우리 입으로는 우리를 발견하고 털릴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목적이 오랫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게 하소서 목적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르락 빛으로 우리 마음을 천명하여 주옵시길 원하여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성 동선을 발견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인 거라 껴치고 아모델의 변화의 물결, 생명의 물길로 아름답게 달려가게 하소서 주옵시길 원하며 사랑하는 목적이 제창자의 공간 안에서 아버지 우리 목적이 풍부하는 은행을 통하여 우리가 천명한 응답받으며 마음도 천명하게 하소서 간폭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소서 거친 마음이 아모델의 운영, 손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성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찬여서 세상과 풍부할 수 없는 별명의 공동으로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이다.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며 아름답게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하소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되어서 기뻐 찬양하며 다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이다. 할렐루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목적의 말씀을 들은 전세계의 원들이 아버지 목적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분별하고 발견하시길 원하여 아버지의 오르라 빛으로 자신을 발견하여 아버지의 진정을 하고 내 삶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일꾼들이 할지라도 최종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성성한 우리의 아버지의 맘에 일꾼들이 할지라도 더욱더 아버지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이 잘못되므로 깨지게 하소서 그가처럼 깨뜨려 버리게 하소서 전정한 아버지의 삶을 하게 하소서 나를 발견하여 아버지가 원하는 김방 따라 목적이 원하는 김방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이다. 우리 목적이 원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가르치신 나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직행할 때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아버지는 우리가 건강이 변화되고 아버지의 변화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말주로 믿는 나이다. 그러므로 더 좋은 재물을 삼아하는 저희들에 대하며 기뻐와 감사하고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니 내 아버지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빛불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온전을 열매로 빛을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이다. 마음 그리의 왕께서 하나님의 풍사한 사랑을 마음의 영원으로 임하게 하시고 역자의 공간에서 아름다운 영원을 되게 하셨고 견다고 높은 사랑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구하시옵시오니 아버지의 덕분양과 사랑으로 충만하므로 아버지의 열매가 철흠조름의 침으로 아버지의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의 영원을 되게 하시고 역자님의 사랑을 느끼며 깨우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여 감사합니다. 더 풍사한 사랑을 내리고 또 내리시며 아름다운 열매로 온전한 열매로 이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주시길 원하여 역자님의 말씀이 늘 아버지 함께 하시므로 말이며 삶 속에 풍성한 역자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시길 원하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이다. 그러므로 밝은 성령의 음소를 들으며 성령의 인도 같기를 원하여 역자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의원 진리관에 달려가게 하시길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여 우리 인원은 깨지고 평가에 깨지게 하시길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여 그런 걸 아버지의 원하는 성과 사랑이 아버지 어떻게 우리에게 대입되고 응답되는가를 겨자알마로 말나마 변화되게 하소서 안된다 하지 말게 하소서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안 오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목자님은 버릴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99 목자님의 채우신 아버지의 품이 1%만 우리 하면 되는데 1%를 움직이지 않고 1%까지 다 해주느라고 하고 있으니 어찌 아버지님의 그것을 아버지 앞에 아프지 않으며 향합니다 하겠나이까 행하여 마냥 못짜란 자사가 될 수가 있나이다 목자님은 말씀을 통하여 행하는 제 모두가 되어 변화되고 아름다운 영혼들에 대기하시고 성교로 아름다운 영호로 아버지의 빛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로 축복이 아름다운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여 기도를 영원하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음을 영원하고 아버지의 영혼들을 더욱 충만하게 아름다게 달려가며 빛 가운데 달려가오게 사오니 기쁨으로 감사하므로 달려갔으니 제 모두가 되어 목자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목자의 한단 열매 성교로 열매로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하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제수 그리스도로 아버지의 영혼들로 아버지의 영혼들로 신혼들로 神様に栄光を還입하시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하시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하시옵소서 남인 잔용 186장 꽃들의 잔용을 드리겠습니다 만인 잔용 186장 만인 잔용 186장 천석을 받게 드리네 마음을 드리네 마음을 드리네 사랑을 드리네 사랑을 드리네 기쁨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우리 아버지께 드리네 우리 아버지께 드리네 우리 아버지께 드리네 기쁨으로 드리네 성성을 가해 드리네 정석을 받게 드리네 다시 한번 흠을 드리네 사랑을 드리네 흠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우리 아버지께 드리네 흠을 드리네 흠을 드리네 흠을 다해 드리네 흠을 드리네 흠을 드리네 정성을 다해 드리네 흠을 드리네 사랑을 드리네 흠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우리 아버지께 드리네 흠을 드리네 흠을 다해 드리네 흠을 드리네 흠을 드리네 흠을 드리네 흠을 드리네 찬성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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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의 생활을 위하여 주의의 생활을 위하여 오수까지도 같이도 같이도 싸움 털어 나가세 금지로 가세 우수까지도 같이도 싸움 털어 죽기 다해 드리네 흠을 드리네 흠을 드리네 흠을 드리네 흠을 드리네 나아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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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의 생활을 위하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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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던 기도가 감독이 되고 능력이 되며 피곤할 수 있도록 물리쳐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루 종일 아버지의 세상을 일을 하다가 밤에 찾아와서 기도하기는 피곤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날 아버지의 능력 지원에 있어서 충만케 하시고 모든 피곤할 수 있도록 물리쳐주옵시길 원합니다. 더욱더 온 사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며 언가의 그날 향하여 돈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 같은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며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또 내리고 내리셔서 영광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며 환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추옵시길 원하며 아버지의 기뻐함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며 기도를 원합니다. 환원의 기록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영혼들이 더욱더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추옵시길 원하며 아버지 사랑과 함께 아물들은요 아껴둔 모든 삶을 감당하며 너희가 가난의 시대에 어떤 일꾼이 될까 참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년 가능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불같은 기도를 일으키고 공감을 전해 넘치게 하신 바르게도 하시고 전망과 사랑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저의 소원으로 자동적으로 사옵시길 원하며 아맨 금요댄스의 불같은 기도를 해서 2부는 김정은 자미네입니다. 김정은 자미네입니다. 김정은 자미님과 함께 기회가 대비 20시오킷라 창단 26주년 기념에 10시오킷라 창단 26주년이 조단 26주년이 60주년이 eure만장에 夕方礼拝のとき特別演奏でします。 夕方礼拝のために祈ります。 祈ります。 夕方礼拝のために祈ります。 夕方礼拝のために祈ります。 祈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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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생명을 다해 이루는 옥자의 공간에서 편화되고 차려지게 하세요. 교회들이 풍대기도 하시고 낙시험 대학시험 대학에 이룰 채워지게 하십니다. 하다 하다 하시고 교회를 어떤 웃음하기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라에서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다 하다 하시고 마음껏 성격의 복음이 풀어지며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여 그들을 영라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풍선을 내리고 또 내리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축복으로 아버지 가득가득 채워지면 젤리 말씀으로 온 전함으로 영광만 돌려드리는 모든 체험역계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며 풍선을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태그도할 수 없으기를 원하며 옥자의 공간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의 체험역계들이 아버지의 동영으로 들어오고 원영으로 들어오며 아버지의 사랑을 돌릴 수 있도록 청구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평소한 해를 아버지의 내리고 또 내리시옵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전히 역사에 주옵시기를 원하며 기도를 영원하이다. 할렐루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으로 아버지의 축복으로 아버지의 축복으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태그도할 수 있고 아버지의 축복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기도를 영원하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으로 영원하이다. 아버지의 축복으로 영원하다. 아버지의 축복으로 영원하여 주옵시기 바랍니다. 굴러, 굴러 진란하게 하소서 주의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우리 다진 모두가 지옥시옵니다 성경이 여인하사 내 영원의 소원이 만족하게 하소서 이 날이 되돌리게 강력 이라이 하소서 성경이 여인하사 내 영원의 소원이 만족하게 하소서 이 날이 되돌리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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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하게 하소서 무섭갈 수 있겠소 무섭다 신중돼서 워낙하신 성경을 하소서 십먹은 마음이 믿고 간 그 화원이 지금 내려주소서 성경이 더 이마서 내 영혼의 소원이 막독하게 하소서 기간이 달리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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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하게 하소서 화원에는 아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안에서 내 영혼의 부모어샐 성경을 하소서 감사롱의 부모의로 누비심을 괴좋게하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세상을 잃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네 우리의 사랑으로 성격하게 달려가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네 우리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같은 성령의 역사 마지막에 일어나시네 우리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같은 성령의 역사 아버지 계신 사랑으로 세상을 잃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네 우리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같은 성령의 역사 아버지 사랑으로 세상을 잃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네 우리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같은 성령의 역사 아버지 계신 사랑으로 세상을 잃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네 우리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같은 성령의 역사 마지막에 일어나시네 우리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같은 성령의 역사 아버지 계신 사랑 우리같은 성령의 역사 아버지 계신 사랑 아버지 계신 사랑 성령의 역사 제가 안 되지 않아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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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십시오 박진희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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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 我らの日常の家庭を今日も与えたまえ 我らに罪を犯す者を我らが許すごとく 我らの罪をも許したまえ 我らを試みに合わせず悪より救い出したまえ 国と力と栄とは限りなく汝の者なればなり アーメン アーメン